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고우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빈센트 반고우는 1890년 7월 27일 권총자살을 시도했고 이틀 뒤 7월 29일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먼저 간단히 빈센트 반고우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빈센트 반고우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준테르트에서 뛰어났고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반고우가 장남이었고 2년 후 여동생 안나, 4년 후 남동생 태우가 태어납니다. 반고우는 어린 시절 책과 권총을 좋아했고 학창시절의 언어에 탁월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미술 선생님이 화가 호이스만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16살에 큰아버지 운영하는 헤이그의 구필화랑에서 일을 했고 20살에 런던화랑에서 22살에 파리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하게 됩니다. 고우는 그 당시 가만히 있으려에 그림을 팔아야 하는 화상이란 직업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들어와서 종교인으로 살기를 희망하여 벨기에 보리나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나오게 됩니다. 28살에는 벨기에 브루젤에서 화가의 꿈을 기억합니다. 이때 매친부 시엔이란 여성과 사귀게 되고 동거생활에 들어가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시엔과 헤어지게 됩니다. 30살에는 네덜란드 뉴넨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고베게만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하지만 양쪽 가족들의 반대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안투베르편을 거쳐서 1886년 33살에 프랑스 파리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화상이었던 동생 테오랑 같이 살게 됩니다. 당시의 화상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동생 테오는 형의 그림을 외입하는 형식으로 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고우는 1888년 35살에 남프랑스 아르레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구상하여 주변 지인 화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화가는 고갱뿐이었습니다. 고갱도 동생 테오가 형 고우랑 같이 있으면 급료를 준다하여 동의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고갱이랑 야외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게 됩니다. 고우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우를 그렸는데 고우를 마치 술 취한 모습처럼 그렸습니다. 당일 고우는 바에서 고갱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던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 면더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귀는 자신이 가끔 만나던 창녀 라셀에게 건네주면서 고갱에게 전해달라 합니다. 그걸 보고 기겁한 라셀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우가 귀를 자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갱은 펜싱을 좋아했다 합니다. 당일 밤 고우와 고갱이 다툼이 있었고 고갱은 갖고 있던 펜싱검으로 고우의 귀를 잘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고우는 알을 시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89년 1월에 태연합니다. 태연 후에도 고우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하여 알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생냄이에 있는 생폴 요양원에 입원합니다. 요양원에서 태연 후 동생 태연은 형을 파리에 가까운 작은 시골마을 오베르시루우아주로 보내게 됩니다. 고우는 오베르에서 여간방에 묵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1890년 7월 27일 고우는 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들판에 나가 권총으로 옆구리를 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심장을 빗나가서 즉사하지 않았고 1.6km를 걸어서 여간에 오게 됩니다. 결국 고우는 총알 감염에 고통스러워하다 이틀 후 7월 29일날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동생 태연은 병이 생겨 6개월 후에 죽게 됩니다. 미국의 권위있는 법의학자 빈센트 디 마이오는 고우는 자살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우가 스스로 옆구리에 총을 쐈다면 왼손으로 총의 손잡이를 잡았고 오른손으로 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신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게 잡고 방해사를 당겼다면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야 하고 또한 근거리에서 총을 쏘면 화약 탓에 몸의 그을림이나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고우의 몸에서는 이런 흔적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권총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설령 권총을 구했다고 들판에 나가 권총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1.6km를 걸어서 자기 방으로 왔다는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우는 자살하지 않고 타살의 의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가장 의심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고우가 마지막에 있었던 마을에 10대 소년들이 있었는데 고우를 괴롭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새끄레탕이란 소년이 있었는데 평소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총을 쏘는 흉렬을 냈다고 합니다. 사건 당해 소년은 고우를 골탕 먹이려던 중 우발적으로 총을 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소년들이 우발적으로 고우에게 총을 쐈고 처벌을 두려워해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고우는 그 소년들이 처벌을 받을까봐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고우의 죽음은 고우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고우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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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